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국가가 뒤집어져야 될 사안이잖아요. 가짜로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정도 늘려가지고 사전투표율을 가짜로 발표해가지고 그걸 확보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에게 진짜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만큼 이런 표를 더해줘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압승했는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라고 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참 딱한 거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남자 새끼가 저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든 간에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니까 국힘이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덮을 것 같아요. 덮으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덮을 거고 여권 사람들도 그냥 국민들이 제왕 안 할 것이다. 뭐 처음에 좀 왁왁하겠지만.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아주 극심한 선거 부정을 덮고 넘어가면 그런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아마 원내대표죠. 김기현 대표를 제외한 여당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 보선 패배 사흘 만에 당 안정위의 전원 사퇴한다. 이 사람들은 주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이걸 밝혀야 되는데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그냥 김기현 당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사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가. 그리고 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까 합니다. 그거 없는 겁니다.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위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패배를 왜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임명권자인 김기현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는 것이다.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이라는 친구가 전략기획부총장이 됐네요. 박대출 박수영 이런 이렇게 이름들 나온 거죠.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국민의힘 사무총장제를 사퇴하기로 했다. 이철희가 사무총장이다. 그 사임을 왜 하는데 누구 왜 졌는데 어떻게 이번 선거 졌냐. 한심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볼 때는 정치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루속히 당이 하나 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경험한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야 하느냐. 왜 졌는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국힘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선거를 패배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권의 텃밭이 남구 나에서 패배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최재형이라는 사람도 좀 여였네요. 여당 임면직 당직자 전원 사태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죽어야 산다. 이건 무슨 헛소리입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정치인들을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김기현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한 임명직 당직자들의 결장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되도록 멤버를 통합형으로 일신하고 민생을 우선으로 하며 개혁정당으로 발전될 도약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골세신하겠습니다. 무슨 계획을 하겠는데 그 밑에 선거 부정 문제를 항상 거론한 김덕영 님이 20여 개 100여 개 해외동포 국제자유주권 총련대 강수구 보궐선거 관련 긴급성명서 부정선거 했으니까 국힘당이 이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남자들이 참 비겁하죠. 무슨 뭐 딱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 는데 선거를 이렇게 도덕질 받고도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르냐 일부 사람들은 모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김기현 씨는 정확히 알 겁니다. 김기현 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울산광역시에서 송철호한테 여러분들 억울하게 진 적도 있고 김기현 씨가 서울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바로 선거 전날일 겁니다. 선거 전날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가 나왔을 때 김기현 씨가 한 이야기를 보면 김기현 씨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 바로 전날입니다. 국정원의 선관위 이름 감사가 나왔을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들보인 선거 제도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절대 지켜내야 됩니다. 뭐 안다는 이야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거의 무방비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킹 조직이 통상적으로 쓰는 간단한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을 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 이게 10월 10일입니다. 이거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올린 날이 10월 10일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손을 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거든요. 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서 3만 7천 표 정도의 위조사전특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뭡니까 더블당 진교훈함께 준 겁니다.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런 다 하는 겁니다. 김기현 씨가. 일부 조작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로그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로그 기록이 없을 수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 인멸한 거죠. 내부 공모자는 무슨 내부 공모자입니까 내부에서 다 했는데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는 그녀 실태 파악조차 못합니다.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업무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라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다시 구렁이 땀 넘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여당이 나서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아니 도덕놈들이 스스로 도덕질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포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딱합니다. 김기현 씨도 보면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참 불쌍한 거죠. 나도 불쌍하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발생해가지고 6년 7년째가 됐는데 8분이나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을 밀어가지고 간신히 당선시켰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제만 지나다가 여러분 또 당하고 복을 해서 또 여러분들 먼저 또 복을 해서 당하고 그다음 총선에 대패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관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을 대거나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게 10월 10일의 일인데 10월 11일에 똑같지 않나 합니까 기가 여러분들 좀 차지만 이런 겁니다. 자유민주의 대들보인 선거제도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찌르더라도 절제 지켜내야 됩니다.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정말 참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